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른 공간에 와서 촬영을 해보는데요 좀 새롭죠? 자연관과 조명과 합쳐진 그런 느낌인데요 요즘에는 색조가 빡 들어간 그런 화려한 메이크업보다는 내 살빛이랑 좀 비슷한 누드톤 메이크업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일도 이렇게 누드톤 모브핑크 컬러를 발라줬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발라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던 네일 컬러인데 디어웨이의 샤인온미 네일 컬러에요 이미 올리브영에 입점하자마자 1위를 했을 정도로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원리로 만들어졌고 생산 공정 모든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비건 네일이에요 저는 이런 폴리쉬 네일을 말리는 과정 때문에 잘 바르지 않았었는데 디어웨이 네일 컬러는 정말 빠르게 바르고 지속력도 좋으면서 광택감도 정말 좋아요 제가 지금 이걸 일주일 넘게 바르고 있는데 하나도 까진 거 없이 똑같은 상태거든요? 저는 전 색상 중에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시럽 에디션 5가지 컬러와 가을 에디션 4가지 컬러를 발라봤어요 시럽 에디션 컬러들로는 1호 허그미 타이트, 2호 크러쉬, 3호 더 사하라, 4호 포개미낫, 5호 인티메이트 이렇게 있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가을 에디션 컬러들은 14호 인투더 나이트, 15호 다크포레스트, 16호 사이프러스 브리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컬러와 광택감을 살려주는 T01 피니싱 탑코트가 있어요 붓자국이 나지 않아서 초보자인 분들도 쉽고 깔끔하게 바를 수 있고 도포 횟수에 따라 발색 정도가 다른 시럽 네일이라서 레이어드하면서 원하는 색감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가을을 맞이해서 9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하니까 가을 네일 찾으시는 분들은 한번 올리브영에서 디어에일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오후 인티메이트 컬러를 발라줬고 흔하지 않은 핑크빛이 도는 누드 컬러인데 한 콧 발랐을 때는 내 손톱 같지만 예쁜 느낌을 낼 수 있고 두 콧에서 세 콧을 바르면 모브톤의 연보랏빛 핑크 컬러가 반투명하게 발색돼요 누디한 컬러라 스킨톤과 매우 잘 어울리기 때문에 어떤 룩에도 무난하게 잘 매치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누디한 핑크 컬러와 잘 어울리는 누드톤 투명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네일은 오렌즈 무드나잇 그레이 컬러를 착용해줬고요 빨리 피부 메이크업부터 해볼게요 지베르닉 고밀착 시그니처 쿠션을 사용해볼 건데 제 피부톤에도 잘 맞고 밀착력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커버력도 되게 좋은 편이고 적당히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쿠션이에요 지금 바깥에 햇빛이 거의 없는 상태라 조명 빛이 갑자기 좀 이상하게 나오네 오늘 날씨도 흐려가지고 촬영하기 좋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이 조금 남은 빛도 사라지기 전에 빨리 이 영상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2호 블러 파우더로 부분 부분 파우더 처리를 해줘볼게요 이렇게 색이 없는 흰색 투명 파우더예요 살짝 미세하게 핑크빛이 도나? 어느 정도 톤업도 살짝 되고 피부톤이 하얀 분들한테 어둡지 않게 요철 정리도 해주면서 유분을 제거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유분이 돌면 예쁘지 않은 부분에만 부분 부분 처리를 해주고 블랙루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 빈티지 무드 컬러로 얼굴 윤곽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중간 컬러, 어두운 컬러, 그리고 하이라이팅 컬러까지 있어서 한 번에 컨투어링 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 트리플 컨투어링 예전 제품도 되게 잘 썼었는데 색이 살짝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더 자연스러운 애쉬빛이 좀 더 도는 그림자 컬러로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오늘은 투명 메이크업을 해줄 거니까 윤곽도 너무 진하게 잡지 않게 적당히만 잡아줄게요 이따가 립도 누드톤을 발라줄 거라서 입술 쉐딩도 넣어주고 누드톤을 발라줄 때는 좀 더 입술 컨투어링을 세밀하게 잡아주는 게 예뻐요 이 두 가지 컬러를 사용해서 작은 붓으로 좀 더 입술 윤곽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물론 입술 두께나 볼륨감이 부족하신 분들 한해서 저는 이게 필수 코스거든요 입술 립 메이크업 할 때 입술 산도 잡아주고 입술 밑에도 경계가 조금 더 뚜렷해 보이게 세밀하게 잡아주고요 클리오 프로 아이 유니버스 이터널 스페이스 팔레트로 해볼 건데요 여기서 피카소 클래식 7004 브러쉬 오블리 비아떼 컬러로 눈 전체 베이스를 깔아줘볼게요 발색이 너무 진하지 않게 나오도록 슬슬슬슬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언더 밑에 애교살도 자연스럽게 같이 강조해주면서 쓸어줄게요 이제 키본웨이 컬러로 아까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음영을 줘볼게요 눈 앞에 뒤에를 강조해준 다음 연결시켜주기 언더 삼각전도 같이 강조해주면서 마찬가지로 애교살도 한 번씩 쓸어주고 그리고 가장 진한 나이드웨이 컬러로 아이라인 그릴꽃 주변 음영을 좁은 영역으로 살살살 음영을 줄게요 쌍꺼풀 라인 주변도 살짝씩만 터치해주고 삼각전도 같이 강조를 해줄게요 밑에 힘 효과를 주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게 수직에 가깝게 음영을 줄게요 작량으로 애교살도 아주 살살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하이라이팅 컬러로 사용할 수 있는 디어유니버스 컬러로 애교살 강조를 해줄게요 펄 입자가 정말 고와서 진짜 진짜 자연스럽게 애교살 강조를 해주기 좋은 컬러에요 이렇게 눈 앞머리도 밝히고 여기 눈썹뼈 밑에도 발라서 강조를 해줄게요 이제 눈썹은 토니모리 더 쇼킹 비건브로우 이지 블랙 애쉬브라운 컬러 좀 연한 컬러로 눈썹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냥 내 눈썹에서 뭔가 얇은 털들이 조금 더 난 느낌 변화가 많이 없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도 자연스럽게 그려줘봤고요 아까 못했던 얼굴 쉐딩을 마주 해볼게요 두 컬러로 마찬가지로 얼굴 외곽을 안 해줬잖아요 되게 연하게 뭐 한 거 없는데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 음영을 다 줬으면 여기 끝에 있는 하이라이팅 컬러도 사용해서 코끝이랑 이마도 이렇게 같이 쓸어주고 여기 볼 쪽에 하이라이팅 하기 전에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블러셔 3호 소프트 뮤트 컬러를 먼저 치크에 발라줘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누디한 컬러의 뮤트톤 블러셔인데 베이지 컬러에서 거의 약간 연보랏빛이 도는 핑크 컬러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 있어요 먼저 베이지 톤으로 블러셔를 발라볼게요 전체적으로 좀 넓게 넓게 발라줘볼게요 이게 정말 예쁘거든요 약간 구운 아몬드 그런 메이크업 느낌도 들고 좀 쿨톤 분들이 구워진 듯한 그런 메이크업 하기에 정말 좋은 거 같아요 다음에 여기에 약간 연보랏빛이 도는 컬러 부분도 사용해서 여기 위에 얹어줘 볼게요 색깔 되게 오묘하고 예쁘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누드톤 블러셔를 정말 오랜만에 본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하이라이터 컬러를 볼에도 빛나게 맑고 투명한 느낌이 돌도록 광을 내볼게요 입술 산쪽이랑 턱에도 마무리해주고 이제 다시 아이 메이크업으로 돌아가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블랙 펜 라이너로 눈썹 속을 먼저 채워주고 저는 꼬리는 얇게 살짝만 빼줄 거예요 이렇게 히팅 뷰러로 속눈썹도 찝어서 위로 올려줘 볼게요 오늘 뷰러 완전 잘 되는데 보이시죠 대박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맨날맨날 영업하지만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셔야 돼요 마스카라는 홀리카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롱 익스텐션으로 가볍게 쓸어줘 볼게요 오늘은 속눈썹을 또 너무 강조해줄 필요는 없어서 힘을 조금 덜 줄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 립 메이크업이 남았는데요 립은 최근에 바닐라 코랑 소보님이 콜라보해서 만든 틴트 비 바이 바닐라 글로우 베일 틴트 폴 인 모브 컬러인데요 오늘 바른 네일 컬러랑 되게 찰떡인 컬러예요 일단 이런 모브톤의 핑크 컬러는 글로우 틴트 중에서는 진짜 없단 말이에요 특히 국내에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누드 핑크톤 이렇게 끝내기엔 살짝 아쉬워서 조금 더 진한 컬러를 발라줄게요 딥 페이지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서 초콤도 생기가 돌아 보이게 만들어줄게요 이것도 채도가 낮은 딥한 컬러인데 너무 예쁘죠 진짜 흔하지 않은 글로우 틴트 컬러예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완성해 봤는데 지금 자연광이 밖에 다 사라진 상태라서 거의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이 예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지금 아주 마음에 드는 누드톤 메이크업이 완성된 것 같아요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긴 생머리로 이렇게 해봤고요 오늘 바른 네일 컬러랑도 아주 예쁘게 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누드톤 투명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뮤트톤 분들이 하시면 정말 예쁘겠지만 저같이 좀 라이트한 톤들도 예쁘게 시도해볼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네 icides 영상 알려줄게요 안녕 안녕 Baby, I might let you take all of me